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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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상대하고 만나고 만나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되는 점을 많이 보게 되죠. 이 모순 되는 것을 보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내가 성생질 하려고 든다는 거죠. 내가 성생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. 내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. 찾아지지를 않는다. 30년 갔는데도 내 모순이 찾아지지 않고 그런 것만 자꾸 본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는 게 답답해지고 나는 어려워지고 나는 분명히 어렵게 삽니다. 남의 사는 것을 자꾸 입을 대고 살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자꾸 성장이 돼가지고 여유롭고 아주 삶의 질이 좋게 살아야 될 사람이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. 이 낮은 삶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훌륭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일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산다면 당신은 당신은 엄청난 비참할 사람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바르게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바르게 내 공부를 했더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. 일반인하고 섞여가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남의 흠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. 남의 흠은 어떻게 해서 보이느냐.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. 내 삶은 조금 이 질이 위에 있단 말이죠. 위에 있는데 일반으로 일반인이 모순되게 자꾸 사는 거는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일반 질량.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당연히 보이죠. 위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아랫기 보이는 것이지 아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위의 끼 보이질 않습니다. 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위의 질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실력이 모지라니까 입디지 마라. 입을 띄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당신은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었다.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입을 띄지 않고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내가 겸손하면 너는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. 알게 된다 이 말이죠. 알게 되는 순간에 너는 지위가 바뀐다. 너 자리로 갈 수 있는 지위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. 깨우치고 알고 나면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바르게 아래킬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바뀝니다.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모순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?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30명 가도 그 소리를 한다. 50명 가도 그 소리를 하고 삽니다.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. 나의 본의 위치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한 뜸을 넘지 못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무수한 거죠. 내 인생을 한 뜸 또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계단을 못 넘어간다. 이 말이에요. 이러고 내 인생을 허비해버린다. 그러니 답답고 환장을 할 밖에 그런 사람은 많이 보이고 나는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해서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. 내한테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재료를 그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내한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. 큰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아래 사람들의 희생이 큰 줄 아느냐 이거죠. 그거는 아래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큰 사람들을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아래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. 아래 사람이 힘이 들고 모순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내가 담당이 돼가지고 살지만 이 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 사람만 깨우쳐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패턴을 바꾸낼 수 있어서 나도 그게 공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걸 깨쳐야 될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깨치지 못하고 자꾸 간섭만 하고 있으면 깨쳐야 될 사람이 깨치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도 헛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.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죠. 그런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미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되니 이제 미치는 겁니다. 그 사람들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신 탓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엉거설적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갖고 욕을 해요. 그래서 욕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이래서 우리한테 상대의 모순이 보이는 것은 내한테 공부 재료를 주고 있다.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아주 깊이 겸손하게 그걸 보면서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의 공부로 삼아야 된다.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 보이는 게 달라질 것이고 내가 3년, 1000일 기도하듯이 1000일을 내가 3년을 공부를 하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이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. 7년을 입을 다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그 사람이 내한테 물어올 것이고 이 사람을 바르게 풀어줘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사회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승생이 되어서 강의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오며 가르침을 받으며 나를 추종하고 따르기도 할 것이다. 이런 인생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졌음에도 같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는 나도 모르게 멸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정확하게 성장 지문하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취임에서 산다. 이래서 내 발전이 없다. 우리는 다 같이 자기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삽니다. 하나, 그 목 안에서 우리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 또 조금 기운이 크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피와 땀을 거름으로 먹고 나는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. 그것이 남의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.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남의 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못 해낸다면 같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 이 권리가 이해됩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